이번 시간은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i프레임과 비슷하게 이 웹페이지 안에 어떤 조각난 구멍의 여러 개의 웹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. 프레임과 i프레임의 차이점은 이 프레임은 각각의 프레임에 참여하고 있는 페이지들이 서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i프레임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 안에 중간쯤에 구멍을 뻥 뚫어서 그 뚫려있는 구멍에다가 이 프레임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레임과 i프레임은 좀 다릅니다. 어떤 얘기인지는 이걸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고요. 여러분이 예제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html5로 넘어오면서 권장되지 않는 태그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 프레임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i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러면서도 이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 html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태그들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나중에 프레임이 필요할 때 여기 와서 듣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.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. 여기 보면 문법이 있습니다. 문법은 일단은 다 치우고요.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이 프레임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예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. 우선 앞탄화를 키우고요. 이 중에서 프레임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디렉토리랑 파일을 준비해놨습니다. 여러분은 여기서 프레임을 디렉토리로 생성하고 그 안에다가 우리 예제 파일들 제가 제공해드린 예제 파일들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겠죠. 저는 example2.html이라는 파일 안에 우리 예제를 담아놨어요. 이 예제를 열어볼게요. 그리고 이 예제를 제가 바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를 실행할 때는 여기 앞탄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이 파일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커맨드라고 하는 거 밑에 들어가 보시면 HTML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오픈 다큐멘트 인 디폴트 브라우저라는 걸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기본 브라우저를 통해서 현재 열려있는 웹페이지가 바로 열리게 됩니다. 자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면 페이지가 열렸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어찌 안 열리나요? 아마 여러분은 잘 열릴 건데 열리지 않으면 뭐 별 수 없죠. 그냥 직접 연수받게요. 자 여기서 저는 새로 파일을 파일 열기를 하구요. 파일 열기 할 때는 윈도우는 컨트롤 5를 누르시면 예 파일을 직접 선택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게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 거여서 example2를 선택해서 이걸 열어보면 저처럼 나오면 잘 연 겁니다. 자 그래서 컨텐트 여기 화면이 세 개로 분활되어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.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자 저처럼 컨텐트 오브 프레임 1, 2, 3 파일들을 다 갖춰줬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은 각각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. 자 여기 보시면 컨텐트 오브 프레임 1.html 파일은 이렇게 생겼고요. 2, 3 이 각각의 파일들을 example2.html 파일과 같은 곳에 위치시키시면 됩니다. 그리고 example2.html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example2.html 파일의 역할은 이 안에 어떤 정보를 직접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해서 이 컨텐트 오브 프레임 1, 2, 3 라고 하는 파일들을 각각 지정된 위치에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example2.html 파일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 그럼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? 자 제가 여기서 요소 검사를 해서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열어보면 자 example2.html이라는 이 파일은 제일 위쪽에 있는 이 html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 파일은 이 헤더 태그 다음에 바디 태그가 보통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 태그는 오면 안 되고요. 바디 태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대신에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. 이 프레임셋은 여기에 지금 이 프레임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컨텐트 오브 프레임 1.html, 2, 3 라고 하는 각각의 이 웹페이지들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부모 엘리먼트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프레임셋이라는 엘리먼트를 요렇게 클릭하면 두 개의 엘리먼트가 하위에 있고 밑에 있는 노 프레임스는 지금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.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하니까 요렇게 이 두 개의 엘리먼트, 두 개의 웹페이지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죠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레임을 선택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웹페이지가 파란색으로 선택이 됐죠. 요 밑에 있는 프레임셋은 요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 모든 웹페이지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웹페이지 그리고 프레임은 오른쪽에 있는 웹페이지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프레임셋이라는 것을 한번 또 열어볼까요? 그럼 이 안에는 다시 프레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각각의 프레임은 하나가 위쪽에 있는 페이지이고요. 또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프레임은 sic, 즉 소스로 그 로드할 html 페이지가 요기에 요렇게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. 컨텐트 오브 프레임이라고 하는 html 문서가 요 위쪽에 표시가 된 거고요. 컨텐트 오브 프레임2.html 파일이 요 밑에 쪽에 링크가 된 겁니다.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각각의 웹페이지들을 표현해주는 것 자 요거 제가 링크를 한번 클릭해볼까요? 조금 놓쳤네요. 요긴 요 각각의 프레임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웹페이지를 이 프레임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. 예 그리고 그래서 이 프레임은 컨텐트 오브 프레임1.html 파일을 문서를 의미하는 거고요. 요거는 요 html 문서에 해당되는 이 html 문서를 의미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프레임셋으로 묶은 겁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 로우스하고 25%, 75%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들을 묶어주는 단위라고 했죠. 그리고 이 프레임들을 묶어주고 로우스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 묶여진 프레임 두 개가 서로 위아래로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. 로우라는 것은 행이죠. 요 프레임들이 서로 행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요긴 요 프레임은 위쪽에 밑에 있는 프레임은 아래쪽에 배치된 겁니다. 그리고 이 로우스라고 하는 속성의 25%, 75%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순서대로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25%의 부피를 차지하고 밑에 있는 프레임이 75%의 부피를 차지한다는 겁니다. 자 그럼 제가 요기 있는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?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요거를 63으로 바꾸면 자 보시는 것처럼 37 대 63의 비율로 요 두 개의 프레임의 요 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. 자 그럼 요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두 개의 프레임을 묶어서 사실은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. 예 그리고 요 바깥쪽에 보면 프레임이 또 하나 있죠? 이 프레임은 content of frame3.html이란 파일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입니다. 그래서 요 프레임셋과 프레임이 각각 하나의 하나하나의 일종의 문서가 돼서 서로 위치하고 있는데 요기 보시면 프레임셋으로 colse colse는 colum의 약자입니다. colum은 열을 열을 의미하는 거죠. row는 행 colse는 colum인데 colum은 열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순서대로 첫 번째 오는 colum은 40% 두 번째 오는 colum은 60%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프레임셋 요 두 개의 html의 문서를 품고 있는 요 프레임셋은 40%의 부피를 차지하고 요 밑에 쪽에 있는 프레임셋은 60%의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프레임셋과 프레임을 묶어서 하나의 프레임셋이 다시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재규적으로 프레임셋이라는 것이 포함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.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참 이해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. 원래 프레임이라는 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컨트롤하기도 조금 복잡해서 하다보면 무한 루프에 빠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노프레임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브라우저가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노프레임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디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This Frame Document Contains 즉 프레임셋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ur 엘리먼트 저번에 배웠던 거죠. 리스트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들의 웹페이지의 리스트를 이렇게 열거해서 보여주는 거죠. 즉 노프레임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링크를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 보시면 contentofframe1.html이라는 이 웹페이지 안에는 opentutorials.org의 링크가 걸려있고요. 그리고 contentofframe2.html 파일 안에는 w3c.org라고 하는 이 웹페이지의 링크가 걸려있습니다. 그럼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? 오른쪽 화면에서 링크가 열렸죠. 그리고 w3c.org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?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면에서 링크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된 이유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자 도구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볼게요. a 태그가 있고요. 이 a 태그의 타겟으로 content라고 하는 속성 값이 오고 있습니다. 여기 w3c.org도 마찬가지로 이 타겟의 속성 값으로 content가 사용되고 있어요. 그럼 이 content는 어디에 있는 이 데이터냐면 여기 예자를 이렇게 제가 앞타나로 열어보면 여기 우리가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 코드 중에 이 컬럼의 두 번째 contentofframe3.html이라고 하는 이 문서의 프레임 태그의 속성 값을 name이라는 속성 값으로 content를 지정하게 된 겁니다. 그럼 이렇게 content를 name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프레임에서 링크를 걸 때 그 링크의 target 값으로 이 name에 해당되는 content를 지정하게 되면 이 프레임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으로 이 클릭한 문서가 로드되게 되는 겁니다. 이해가시나요?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요소 검사를 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target을 content가 아니라 blank로 바꾸고요.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면 이번에는 새 창이 뜨는 거죠. 그리고 이걸 만약에 제가 blank가 아니라 self로 한 다음에 클릭하면 자기 자신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? 이 프레임 안에서의 링크 간의 관계 이 프레임을 제어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이렇게 화면을 두 개로 분할을 하고 지금 세 개이긴 하지만 이 왼쪽 화면에는 여러 개의 링크 리스트를 쭉 걸어 놓는 거죠. 오른쪽에는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화면이 바뀌게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오픈 튜토리얼스 org를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스크롤도 따라오지 않으니까 편리하게 각자가 독립된 스크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이 부분을 딱 클릭하면 이번에는 w3c.org의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어떤 일종의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형태의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고요. 그리고 이 각각의 페이지들이 서로 독립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페이지 전체를 로드하는 것보다 부분 부분으로 로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자원 또 네트워크 트래픽을 덜 사용할 수 있다는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게 프레임 방식입니다.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 프레임은 점점 사용이 꺼려지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고요. 이 html5 시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사용을 하지 말도록 권고되고 있는 그런 태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프레임 태그를 사용하지 마시고 대신에 사용을 해야 된다면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 아이프레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